서태주 아이돌과 함께 90년대 가요계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한국의 힙합 1세대, 듀스의 이현도가 4년 만에 새 앨범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현도씨는 듀스 시절부터 작사, 작곡, 편곡을 직접 하면서 프로듀서로도 활동해 왔는데요. 이번 앨범 역시 전곡을 자신이 작곡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현도씨는 대형 쇼케이스를 여는 대신에 홍대 앞 클럽에서 지난 토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컴백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혜민 기자가 현장의 열기를 전합니다. 이현도가 새 앨범, 더 뉴 클래식 앤 돈스탑을 발표하면서 컴백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국내 가수들의 앨범에 꾸준히 참여해 왔지만,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정규 앨범을 내놓은 것은 4년 만의 일입니다. 4년 만에 공식적인 앨범으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만감이 교체하는 면도 있고, 또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낯설지만 어쨌든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클럽에서 자연스럽게 원래 힙합은 작은 클럽에서 함께 호흡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밤 12시, 드디어 이현도는 4년 만에 단독 공연을 위해 클럽으로 이동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이현도지만, 오늘은 조금 긴장한 모습입니다. 마침내 이현도가 무대에 올라서자 팬들의 환호가 가득합니다. 이현도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힙합 구조대를 비롯한 노래들을 선보였습니다. 몇 차례 공연을 멈추고 앞으로 몰려드는 팬들을 정리해야 했을 정도로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저기요, 아까랑 똑같지만 한 발짝씩 좀 뒤로 가주세요. 그래야 멋있게 공연할 수 있으니까. 현도 형 오랜만에 왔는데 반가운 건 알겠는데요. 반가운 거를 좀 더 보여주고 싶으면 질서정연한 모습 좀 보여주세요. 10대건 20대건 힙합을 사랑하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자신이 10대만을 위해서 하는 음악은 이미 20년 전에 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대라고 해서 20대, 30대라고 해서 40대라고 해서 저의 이런 음악을 느끼는데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세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야,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네가 좀 챙겨. 첫 번째 클럽에서 무사히 공연을 마친 이현도는 바로 두 번째 무대로 이동하기 위해 홍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현도를 따라 움직이는 클럽 관객들이 붐비는 홍대 앞 거리는 이미 밤 1시의 풍경이 아닙니다. 라디도 내현도, modes 대 Newszn believed to be their partner. ключ어 대幅 2대 우우리 아, 신랑. 임주현님 효과자. 2대 2대3 감기로 불향해요. 제 소리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안 들렸는데 여러분들과 가깝게 iew entre 같이 가니까, 공연 같이 하니까 작은 무대가 더 재미있어요. 이현도회에 붙여진 한국의 힙합 1세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과연 이현도회 무대에는 주석을 비롯한 많은 힙합 가수들이 함께했습니다. 실제로 이현도회 이번 앨범에는 30여 명의 가수들이 참여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클럽에서 이현도는 선배 가수 전인권을 존경해 만들었다는 행진 90을 후배 가수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전인권 선배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들국화의 정신을 본받아서 저희도 계속 행진한다는 의미에서 노래 제목은 행진 90입니다. 행진 90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연을 마치고 나자 이미 밤 2시가 넘었지만 이현도는 마지막 클럽 공연장으로 또 이동합니다. 이현도를 만져보려고 하는 팬들, 말을 거는 팬들, 소리를 질러 응원하는 팬들로 거리는 또 한 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현도는 마지막 클럽 공연장으로 또 이동하는 팬들, 이현도는 예고 없이 주스 시절의 노래를 불러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밤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된 이현도의 컴백 파티를 마무리한 노래는 역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힙합 구조되었습니다. 공연을 끝내고 막 대기장소로 이동한 이현도의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저의 음악을 이런 방식으로 알릴 수 있다는 것도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이 그때부터 두근두근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밌었습니다. 처음부터 재밌었죠. 공연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진짜 자매가 새롭고요. 핸드폰을 주려고 카드를 썼거든요. 오늘 공연 너무 멋있었습니다. 파이팅! 점점 더 화려한 쇼케이스로 컴백하는 것이 유행이 돼버린 시기에 팬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클럽에서 이현도가 연 컴백 파티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이 방송을 보신 이후에도 저는 클럽 위주의 공연을 서울을 중심으로 몇 개의 도시에서 계속 해나갈 예정이니까요. 인터넷으로 제 공연 스케줄을 보시고 보시는 방법은 mphiphop.com으로 들어오시면 또 혹은 dioworld.com으로 들어오시면 저 스케줄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럽에서 여러분 자주 만나고 방송은 방송대로 클럽은 클럽대로 많이 보시면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10 스타 정효민입니다.